세계적 거장 한스진모 씨를 직접 만나고 또 서로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저희들이 공통근모를 찾다 보니까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나오더라고요. 함께 작업을 했던 영화가 있었고 그래서 더 뜻깊은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. 훌륭하게 응원 마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준비 중입니다. 그렇게 말씀드린 영화는 많은 영화를 받았고 영화사에서는 저희에게 소필 대전을 외치고 있습니다. 조건하게 기억해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패닉에 빠진 채 그의 캐릭터를 망나니같이 보이게 하고 냉혹하게 만드는 모든 불쾌하게 들이는 요소들을 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합창단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가사가 없이도 바다 건너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는 곡을 하자고 제안했던 거고 그 곡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겁니다. 고맙습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my friend, Yang Hong Lee.